실력 있는 무당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병생 운이 대운이에요. 조금 약간 기운이 살짝 꺾였어. 한 번은 기운을 또 솟기 때문에 솟는 게 아마 대형사고. 엄청 크게 칠 수 있어요.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1등 공신입니다. 태백산 도사님께 몰려받은 신비한 108개 주술 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1등 공신 원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참 지옥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인을 신경 쓰는 게 안 쓸 수는 없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자존감에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어릴 때 살아온 환경에서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거의 다 보면 엄마가 욕을 하거나 억압을 지르거나 쫑크를 많이 주거나 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아이에게 모든 하살이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자존감이 형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형성을 하면서 아이들이 타인의 신경에 회사를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언젠가부터 언젠가부터. 그런데 그게 왜 궁금하지? 라고 내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보면 이게 자존감 문제예요. 자존감이 높아야 자신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막 거짓처럼 나가면 타인의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그것을 좀 이제 너무 심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환경이 만들어줘야 돼. 난 진짜 이거 꼭 얘기하고요. 내가 앞줄이 길지만 어떤 친구가 아마 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 그 친구 때문에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 젊은 아이가 엄마랑 같이 왔는데 많이 아파, 마음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친구가 나한테 말을 할 때 모든 것이 부정적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가면서 인사를 했어. 행복하라고. 나 그 말 듣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 어린 아이가 나한테 행복하래. 그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 이 영상 보고 있으면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네. 다 감동적이고요. 진짜.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진짜로. 자존감에 애들 높여줘야 돼.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로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께서 꼭 이 영상을 보셔서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귀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 한 번 또 드려볼게요. 남자분이십니다. 백시네요. 66년생이네요. 병호생 말띠 59세. 59세? 네. 9월 4일생입니다. 자, 병호생입니다. 여러분들. 59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사주에 돈이 많아. 9월생이니까. 자, 돈, 돈, 돈. 돈, 돈, 돈. 자, 어디서부터? 뿌리부터. 이야. 옛날에 최진사댁처럼. 약간 이 집은 뿌리 자체가 돈이 많은 집이야. 벼슬이 아주 높은 벼슬을 딴 집안이야. 아, 뭐 영의정, 우의정 이런 거. 아니, 집안에 뿌리가 있는 집안이야. 이야. 뿌리 깊은 집안이구나. 뿌리 깊은 집안이야, 이 집이. 네. 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거예요. 내가 구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구, 남자 구는 돈. 돈, 돈, 돈. 자, 그리고 명예, 명예, 명예. 자, 이 사람은 뿌리부터 돈을 갖고 왔지만 내가 명예를 찾고 자연스럽게 돈이 붙은 사람인 거야. 이야. 자,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집에서 다 해주진 않잖아. 집에 기둥을, 기화는 잘 지었어. 근데 이 안에 채워야 되잖아. 네. 이 채움을 이 사람이 채웠어. 음. 자, 명예를 찾고 뭔가가 내가 문서를 많이 만지다 보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사람 사주에는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서가 많이 들어와요. 문서가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이 하게 되면 사업이 하나가 아닌 거지. 네. 여러 개, 몇 십 개, 몇 백 개가 될 수도 있는 사주를 갖고 있잖아. 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여자가 외로울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 너무 바빠. 돈 벌기에 너무 바빠. 이 사람은 잠이 모자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항상 바빠. 자, 내가 구원생들은 손에 재주를 가졌더라. 그러면 요식업. 나중에는 호텔. 숙박업.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남자 구원생들은 가눈. 가눈. 나라밥. 네. 그리고 요식업. 그리고 숙박업. 이거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어. 우리 남자 구원생 잘 새겨드리세요. 구원생들은 투자를 많이 해요. 돈이 생기면 갓난이 두지를 않아. 여기도 투자. 저기도 투자. 저기도 투자. 왜? 대가리가 너무 잘 돌아가. 내 지난 단어를. 머리가 너무 핍핍핍핍 돌아간다고. 비상한 거죠. 자, 수학을 잘한 게 아니고 산수를 잘하더라. 산수를 잘해갖고 돈의 개념이 빨라. 그래서 돈을 굴리는 방법이 빠른 거야. 그래서 사업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속 투자. 곡식을 쌓을 시간이 없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지면 다 성공하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는데 이 시급을 했다면 엄청난 성공률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왜? 사자가 들어와 있잖아. 사는 칼이거든. 깨진단 말이야. 깨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칼을 들어야 되거든. 칼을 들면 요리사를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요리를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요리를 타고난 거예요. 사주에. 칼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작두를 타든가. 칼을 들었단 말이야. 이런 사주가 여자 사주다. 예를 들어서 신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남자 사주라서 그나마 칼을 들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식업이 아주 적합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깨질 때 어설프게 깨지면 돈이 깨지고 좋지 않다. 내 자신을 합을 하고 깨졌어. 너무 작살이 나도록 깨진 거야. 완전히 창 창 유리조각이 파편이 텄거든. 이런 경우는 깨지면서 돈을 합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20년 전부터. 20년이야 벌써 세월이. 이 사람은 평생 운이 대운이에요. 천연의 운이 없는 거야. 20대 때. 20대 때 대운의 주기를 다 깎아 먹어버려서. 그때 이 사람이 아마 엄청난 풍지 박살이 나서 오빠가 내가 안 좋은 기운을 갖고 들어왔고 30대부터 좋은 기운을 다시 갖고 들어오면서 40대에 또 갖고 들어오고 바닥을 세우는 시간이 30대 후반까지니까 그때 결혼 운기가 들어오거든. 그래서 결혼을 이 사주는 무조건 넓게 해라. 언제 이 사주에 문서가 깨져서 칼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다산왕. 자식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예요. 네. 어떤 거예요? 술 있잖아요. 내가 9월생이니까 술이 가깝다 했잖아. 그러니까 술. 주류사업. 이거를 또 손을 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양조장이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그런 사업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해라. 좀 잘 받은 곳 가라. 이 사람 같은 경우 올해도 대운의 주기를 갖고 있고 내년에 대운의 주기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같이 이제 조금 약간 기운이 살짝 꺾였어. 꺾여서 이제 조금씩 조금 침체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이렇게 평타를 치고 있는 정도만 하는 게 이런 거야. 이 사람 20대에서 30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어. 얘가 이제 이거를 살짝 내려오느냐? 툭 튀고 올라가느냐? 이거를 이 지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딱 그 식인 거예요? 이 식이에요. 이 식이 지금. 그럼 이분 어떻게 하면 딱 다시 튀어오를 수 있을까요? 운을 받아들여야죠. 운을 끌어다 써야지. 내가 없으면 끌어다 쓰라고 했잖아. 그렇죠. 운은 없으면 끌어다 써야 돼. 그 말이면 바보야. 이분 우리 백 씨 아저씨께서 우리 1등 공신 선임께 왔어요. 튕기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완전히 깨졌잖아. 완전히 깨진 사람은 기둥을 바닥도 다 젖어있지. 그리고 한 번은 기운을 또 쏟기 때문에 그거 쏟는 게 아마 대형 사고. 엄청 크게 칠 수도 있어요. 뭔가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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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건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십니다. 9월생들은 정말 가능해요. 요식업, 숙박업.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요식업도 하고 계시고. 그래요? 더본 호텔이라고 지금 호텔도 운영하세요. 이분 지금 식당, 주점, 카페, 호텔, 교육, 밀키트 사업까지 다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문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문서가 수백 개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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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근데 9월생들 특징이야. 그래요? 9월생들 조심해야 되는 게 나만 똑똑해. 직원들도 똑똑해주면 좋잖아. 그렇지. 나만 똑똑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서 똑똑하게끔 연구할 수 있게끔만 밀어주고 뒤에서 다 다져줘야 돼. 이 사주는 100점, 만점, 몇 점이라고 좀 결론 지을 텐데? 거의 89점, 90점 넘어가요. 90점 정도요?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분께서 심사숙고해서 좀 잘 판단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연검한 점사 감사합니다.